알트큐 왜 누르면 아이솔레이션 모드 되잖아 그리고 얘를 다시 얘를 눌러야지 해제되잖아 그게 원래는 안 그랬거든 알트큐 두 번 누르면 다시 어나이솔레이션을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버전 오프하면서 버튼 해제하는 걸로 바꿨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제 물어본 오티바이즈 그거는 해결했네 그래서? 어 오티바이즈 프로가 없더라고요 저 컴퓨터에 프로옵티마이저데? 그냥 오티마이저만 있어 그걸로 그냥 넣었어요 오토마이저 프로가 아니라 프로옵티마이저라고 없을 리가 없어 김맥스 이분이라 이거 프로옵티마이저 아 저 그냥 오티마이저 오티마이저 프로가 아니라 프로옵티마이저 아 그랬구나 아니 이응을 쳤는데 오티마이저 프로가 거의 없는 거예요 저 어떤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냥 오티마이저 넣었죠 근데 어차피 그냥 기분 쓰고 있어요 내가 전에 얘기했네 기분 쉽다고 없으시다고 그래서 그냥 오티마이저 프로 찾고 있었구나 프로옵티마이저 아 그 UV 프로 프로가 뒤에 붙잖아요 네 프로 프로옵티마이저 그래갖고 그 뭐지 그냥 아 그래서 일단 해놓고 지금 어 그게 아니라 이 하키 아이솔레이션 껐다 켜다 할 수 있는 거 이게 셀렉션 이거 알트큐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요 밑에 걸로 바꾸면 돼 알트큐 요렇게 톡을 요걸로 바꾸면 하나 잡고 알트큐 알트큐 다시 알트큐 요렇게 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얘를 선택해제 해줘야 되잖아 요렇게 네네네 그냥 단축기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도울로 바꿔버리고 아 오늘 기록 좀 해도 될까요? 어 근데 설명은 방금 다 했는데 아니 아니 어차피 이 이후에 나올 것 때문에 상관 없으니까 그래서 케이지 세팅을 했고 아직 안 됐어요 그게 제가 오늘 물어보려고 한 게 응 지금 이게 UV가 원래 한 그룹이었다가 지금 이제 디테치해서 따로따로 된 거잖아요 응 근데 그 상태에서 케이지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아 아니에요 어테치를 해야 되는지 음 어테치해야지 복사 하나 더해서 아 하나 더해서요 얘가 로우폴이잖아 벌링거 네네네 벌링거 로우폴 얘는 하이폴 얘는 뭐야 걔는 원본 안 땐 거 네 원본 좋아 잘했어 흐흐흐흐 새로 셀렉트 차이도 넣어도 이러고 나는 이 벌링거조차도 킵하나 해도 혹시 몰라서 아 네네네 어 그래서 이때부턴 레이어 관리 되게 잘해야 돼 헷갈리거든 컨버트 아니 클론 요렇게 누르면 복사되거든 카피 이러면 똑같은 애 복사돼서 이렇게 공공이 붙는단 말이야 네 그럼 이 상태로 플러스 이렇게 누르면 다른 레이어로 이렇게 뜯기거든 로우 하나 있고 얘도 있고 예로 해서 얘를 갖다가 이제 레이어 이름을 바꿔놔 일단 헷갈릴까봐 예로 어 리네임 해서 로우 로우 뭐 베이킹용이다 뭐 해서 베이크라고 하든지 뭐 이름은 뭐 하나 더 구분할 수 있게 아니면 로우머지드라고 하든지 합쳐졌다고 네 그러고 셀렉트 차이드노드 다른 레이어 꺼놓고 여기서 키프레임 없는 애로 안 움직인 애 없어 그 머리 머리 네 걔는 고정이에요 아니 근데 얘는 얼굴 따로 써야지 맵핑 아 그리고 바지요 바지 네 걔는 안 벌렸어요 근데 얘 키프레임이 있네 일단 지우고 네 전체 잡고 키프레임 한 번 눌러와서 그래요 그냥 네 어테치로 어테치로 어테치 예 이것도 유튜브로 올려버릴까 네 이제 뭐 마음이 유튜브 생각밖에 없어 오프레임 맞지 확실하지 네 오프레임 맞아요 응 요래 놓고 나서 예를 갖다가 어 리셋 엑스폰 한 번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네 그리고 난 이거 메시 오류 할 때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인데 컨트롤 그 뭐냐 덩어리 선택 모드 5번 엘리먼트 모드로 컨트롤 A 하고 컨트롤 전 클릭을 한 번 해 아 네 그리고 컨트롤 A 반전 해 봐 그럼 봐봐 공지에 떠 있네 이거 아 아 네네네 어 여기 있거든 이거 한 번 확인해서 여기 7개나 있네 되게 많네 그러게요 어 아 그거 토플하면서 점 이상하게 찍힌 게 있었나 보다 어 그냥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네네 그래서 이거 합치기 전에 지우는 게 제일 좋는데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 번거롭잖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 혹시나 그 해봤더니 그거 5번 한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점 하고 반전이었죠 어 5번으로 컨트롤 A 해서 덩어리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전 클릭 그러면 덩어리 위에 있는 점을 전체 선택하는 거야 네 그러고 반전하면 덩어리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선택되는 거지 이렇게 반전이 컨트롤 I 아니 그냥 컨트롤 I 인버트 아 네네네 컨트롤 I 네 모든 그래픽 단식처럼 컨트롤 I 한번 눌러봐 그럼 다 반전이 I 한다는 거야 아하 네 아무튼 근데 이 7개가 어디 어디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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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코트에 아 코트에 이거 지우고 이러면 원본에서도 지워야 된단 말이지 아 네 일이 번거로워져 나 이렇게 말 줄 몰랐는데 아 저거 확인 잘했어야 했는데 아 네 이러면 아까 키프레임 준 건 복사할 테니까 프레임 없던 게 원본 네 없는 애에서 키프레임 있는 거는 그냥 냅둬도 되겠다 굳이 안 모쳐봐 아 네 아 얘는 안 뜯었네 그렇네 그럼 더 좋네 얘도 똑같이 컨트롤 I 반전이라면 오빠 세 개 잡히지 네 그럼 상위에서 다시 네 개 이상 잡히면 되지 두 개 잡힐 것 같은데 네 잠깐만 5번 컨트롤 A 컨트롤 좀 클릭 컨트롤 I 반전 두 개 그럼 코트에 또 두 개 맞지 아까? 일곱 개 네 A 컨트롤 좀 클릭 컨트롤 I 두 개 그렇지 됐어 하여튼 원본가 얘만 사라지 얘는 어차피 이 옮긴 애들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의 이 오프레임에서의 위치값 있잖아 X 자포로 이거 네네네네 요거 때문에 킵해두는 거라서 그 점은 굳이 뭐 안 고쳐도 돼 아 네 어 괜히 전부 일일이 다 고치는 시간만 더 적은 거 응 네네네 나중에 최종으로 아웃포트할 개만 먼저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결국은 응 알겠지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봐주고 했으면 아 이 레이어층이 계속 합쳐지려고 그러네 되게 불편하다 잠그는 잠그는 기능이 있다곤 하는데 응 안 합쳐지게 그게 커스터마이저 락 UI 이거 네 이런 어 안되네 이게 뭐지 아 너무 자신있게 당겼네 안되는데 아 잠겼다 이제 아 잠겼다 이제 아 잠겼다 이제 아 이제 잠긴 건가 너무 빨리해 빨리해 컴퓨터보다 내가 빨랐나 그러네 컴퓨터보다 내가 빨랐네 아 역시 손은 눈보다 빠르지 너 CPU로 빨랐네 아무튼 레이어층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놓고 다시 락 UI 레이어 자 됐다 자 아무튼 로우폴 베이크 얘가 이제 하나로 합쳐진 우리의 한 오브젝트지 여기에 여기에 하이프만 눈 다시 켜놓고 이거 박스인 상태 이거 상관은 없는데 아 근데 케이지 세팅하려면 그걸 봐야지 네 그러면 얘는 잠시 가려놓고 하이프만 전부 다 잡아도 여기서 이제 박스 플레이어 박스 끄고 오티마이저 오티마이저 올려놨다며 네 다 올라가 있어요 응 뭐야 근데 왜 하이프만을 다 잡으면 얘가 사라질까 아 그 세션별로 나누니 아마 네네네 그러면 걔도 레이어 나눠놓지 상의하이 아 아까 로우폴도 안 나눠져 있었구나 너 지금 네 UV 같은 같은 한 장의 펀네드끼리 나눠야 돼 이거 레이어 아 그래요? 지금 원본 애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아 원본 애들은 합쳐진 대로만 하면 되긴 되는데 그렇게 레이어를 나눠진 몰랐는데 아니 이게 합쳐지면 UV가 다 합쳐져서 그 한 장이 겹쳐지잖아 그래 버리면 네네네 계산을 그 한 장 한 장 다 따로 해줘야 돼 아하 상의 한 장 하의 한 장 하의 합치네 하나 상의 합치네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있어야 돼 네 이렇게가 아니라 음 그래서 레이어를 역시 킵해 두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를 위해 아 네 그러면 다시 자 하의 풀 키우고 로우풀에 이래요 이름 뭐지 아 얘가 오리지나 네 오리지나 오리지나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밑에 하의 허리부터 미치는 대량 네 그리고 상의는 그 뒤에 있는 망투 부분 제외하고 네 잠깐만 저장 안에 아 오토백 좀 꺼놔야겠다 잠깐 오토백은 여기서 끄면 돼요 Enable 아 네 오토백 개수 인터벌 시간 5분마다 이런 오토백 오케이 아 그럼 이러면 얘를 가려놓고 다시 키프레임 벌려져 있는 애들에서 로우풀이 여기까지인가 아래 네 딱 거기까지 같이 예 따로 레이어 하나 이렇게 이름 바꿔 놓고 아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응 네 뭐 bottom 난 보통 bottom이라고 이름 아 네 bottom 네 가려놓고 또 얘네 이렇게 이렇게니 아니면 얘까지 빼야되나 총도 빼고 칼릴라에 지금 빠졌거든요 예 네 그렇게 이렇게 네 머리 뺏고 아 머리 잠깐만 레이어도 하위로 생겼다 또 이렇게 그럼 머리 같은 거는 그냥 머리는 그냥 따로 지 혼자 그냥 아예 혼자서요 네 혼자 도포다이야 얘도 그럼 레이어 나눠야 되죠 아니 나눠야지 아니 또 하위로 생겨가지고 이거 왜 하위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있는 상태로 뉴레이어 아 이거 다시 빼내고 default에 집어넣고 난 그래도 머리는 default에 넣어놔야 돼요 어차피 레이어 그렇지 그래서 핫 로우 이러면 망토 망토 bottom top 이렇게 맞지? 네 네 그러면 망토를 그래서 얘도 이름을 오리지널로 모르겠다 혹시 네 어차피 나만 알 수 있으면 되는데 뭐 네 아니야 회사 가면 딴 사람도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아 하하 음 그래서 M 이거 레이어 관리 잘해야 돼 되게 헷갈리기 좀 딱 좋거든요 이거 하이플 bottom no 망토 망토니까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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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 그리고 하이프도 다 나눠야 돼 따로따로 계산해줘야 되니까 하하 그렇군 어쨌든 위트에 들어길래 바톰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여기까지인가 prises 아 접회 onz로 Kill Fill Ally Zer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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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일일이 다 관리해줘야 돼. 얘는 head I. 그냥 하는 거 얘도. 됐지? 네. 불편. 알겠네. 알겠어. 이러고 bottom high low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벌려져 있지. 그러면 high 잠시 꽂고 얘네만 잡고 또 하위로 생겼네. 이렇게 잡아서. 하나 더. bottom. fake. 여기서 keyframe 얹은 걸로 하나. 어테치. 어테치 하고 나서 노말 이거 한번 주고. 네. 풀린 노말 이거 체크 끄고. shift, 4번, 5번, edit, reset, reform, edit, fully 이거 한번 또 해주고. 매시 오류 계속 확인해 주는 거야 이거. 아 네. 키프레임 지우고. 네. 그러고. 그러면 bottom low 오리지날. 벌려진 거 오리지날 있고. 아까처럼. 이거 합쳐진 거. 베이킹용 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ottom high 있고. 프레임으로 가면 이렇게 벌려서 맞춰지고. 이해됐지? 이렇게 세팅되면 돼. 아 네. 벤더트 텍스처 0번. 눌러서 패딩 4번 주고. 프로젝트 맵핑 이네이블 키우고. 여기서 노말만 뽑아 보는 거야. 이거 잘. 케이지 잘 세팅되는. 그거 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픽. 이네이브를 이렇게 하면. 이네이블하고 픽하면 화면에 떠있는 하이퍼 리스트만 이렇게 뜬다. 그러면. add 이렇게 눌러주면 케이지가 자동 계산 돼요. 자. 좋았다. 보통은 엉망으로 됩니다. 왜? 벌릴 수 있으니까. 네. 리셋. amount. 이렇게 좀. 쉐이드라키 찾고 보면. 이렇게. 더 안 싸진 애들이 잘 보인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부분 부분. 근데 얘는 뭘까? 걔는 뭐지. 웬 로플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이건 뭐야. 이것도 버그다 이거. 아 방금 케이지 버그에요? 아니. 이거 봐. 로플에 이거 하이퍼 하나 묻어있고. 어. 어. 신기하네. 네. 뭘 신기해. 지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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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어. 네.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거. 처음보다도.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아 이런 거 원본 가서 또 지워야 된다고. 아 네네.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디포트. 아니. 오리지날. 이쪽에서만 고치면 돼. 알았지? 고쳐줘요. 바텀 하이. UI 켜고. 자. 어마운트. 리셋 한번 해주고. 전체 잡고. 리셋 한번 해주고. 다시 어마운트. 이렇게. 케이지도 이렇게 소프트 셀렉션.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마운트를 해주면 더 자연스럽게 어마운트가 됩니다. 자. 네. 여기 좀 찌그러지려고 그러네. 이런 거는 그냥. 직접 move로 이렇게. 감싸주고. 적절히 손이랑 이거 섞어주면. 잘 돼요. 이렇게 하면. 일이 복잡해 보여도. 생각보단 금방 됩니다. 좀 너무 찌그럽다 싶으면. 다시 리셋해서. 다시 밀어주고. 어마운트값이 전반적으로 좀 쎘나보네. 다 잡고. 리셋 한번 해주고. 네. 아무튼 이러서 케이지 세팅.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어. 어마운트 이거. 요즘 익사이팅 채널. 이거 꼭 체크. 이거 위에. 위에. 둘 다 위에 있는지 확인 꼭 해야 돼요. 오토매틱하면 다시 피는 거야 이거. 아 네. 네. 그러고. 여기서 이제. 애드로. 노말맨만. 어차피 케이지 확인만 하는 용도니까. 노말맨만 하나. 적절히 케이지. 적절히 추출될 때. 빵꾸난 부분은 없나. 그거 확인만 해주기 위해서. 한 1K 정도. 뭐 해가지고. 뭐 다른 거 렌더를 얻으면. 베이크. 렌더. 컨티뉴. 에버리면. 보핍니다. 그 할 때. 오티마이저 넣은 거 끌고 다시. 네. 그러면 여기 빨간색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게 이제 케이지가 못 감싼 부분이거든 이거. 아 네. 아니면 이렇게 묻어나오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넘었거나 아니면 여기에 문양이 원래 더 있고. 케이지가 더 감싸야 되거나 둘 중 하나니까. 유비 좌표 위치 보고 가서 확인해줘요. 뭔지. 네. 여기 또 뭔가. 이거 있어요 이거 지금. 네.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고쳐줘야 돼. 네. 그래서 여기 이거 맞나 이거. 네. 그거 맞네. 이거 맞는데. 그럼 얘지 이거. 네네네. 이건데 얘가 뭔가. 아 저거 사짜 너무 작네. 아 너무 작아서. 1K에는 이 해상도로 밖에 안 뽑히는 거죠. 호세 해상도 높이면 괜찮은 거죠. 어. 그건 문제없어요. 빨간 거만. 빨간 거랑 혹 케이지가 못 감싸서 이게 잘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아예. 그런 것만 잘 파악해주면 돼. 그거 말고는 뭐. 여기 봐. 이거 키워나왔네요. 여기. 아 네네. 이거 이거 이거. 아마운드로프. 아마운드로프. 유튜브 좀 써도 될까 이거. 네. 쓰셔도 돼요. 어차피. 저도 언젠가 또 찾아볼. 그런 문제일 것 같아서. 어. 아까 그 문양 박힌 부분. 그 머리 위쪽이. 네. 요거. 네. 그것 때문에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이것도 지금 맷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지금. 아 네네. 아니요. 아까 머리 위부분이 빨갛게 나와서. 아 이거. 네네네. 소프트 셀렉션 켠 거야 지금. 케이지를. 그러고. 아니. 아까 그 렌더링이 다 된 거에. 아아. 위에. 네. 다 겹쳐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빨갛게 나오길래. 아. 겹쳐지다 못해. 하이플이 넘었네 이렇게. 하이플이. 너무 차이 나네. 위치가.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응응응. 갖다 붙여야지. 이게 없어서. 하이플이 없어서 이렇게 땅코났다고요. 여기 지금. 아 네네네. 그래서 나오는 거야. 없어서. 알파로 빠지거나. 응. 그런 거. 없었구나. 안 보이니까. 그래도. 야서가. 안 보이니까 보고. 잔디해야 될 거 아니야. 잔디. 다 같이. 됐다 치면. 됐다 치면. 마지막에 레이비치째클 꺼져야 돼. 물론 저 노몰맨 쓰진 않을까 상관없는데. 꼭. 뭐. 메스에서. 뽑아서 그대로 쓸 거면. 얘를 끄고. 이 탄젠트 이걸로 하나 뽑고. 그다음에 월드 얘로 해야지. 오브젠트 스페이스 노몰맨이 좀 뽑혀요. 네. 얘는 오브젠트 스페이스 노몰맨. 얘는 우리가 쉽게 하는 탄젠트 그냥 일반 노몰맨. 두 개. 그래서 이 한 노말맵에서 밖에 못 뽑아서 이거 이름을 바꿔줘야 돼. 나중에 이거 하나 뽑고 월드 뽑을땐 또 예를 갖다가 이름 똑같이 시장되니까 예를 월드. 아무튼 근데 우리가 서스 가져갈 때 두 노말맵 다 필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뭐 필요한 맵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애드로 추가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고 뭐 마이메 뭐 컴플리트메 스페큘러메. 원래 스페큘러메 또 여기서 뽑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맥스 기본 쉐딩이 원래 기본에 있던 게 스페큘러라고. 그리고 AO도 여기 있어 아놀드로 이렇게 해놓으면. AO 어디갔지? 스캔라인 말고 아놀드로 이렇게 바꾸면 렌더러를. 애드. 이거 봐. AO 생겨. 이렇게. 앰비언톡 글루저. 이게 맥스 AO. 맥스에서 AO 뽑아야 될 땐. 잠깐만. 타겟맵 슬롯. 이건 뭐 그냥 타겟맵 나중에 어디에 꽂을 거냐 그거 얘기인데 이건 뭐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스페큘러에 꽂을 건지 디퓨저에 꽂을 건지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2024, 2024. 이거는 64. 64. 이건 1.5. 이건 웨어. 그냥 웨어 수밖에 없어. 64, 1.5. 그리고 쉐이더에서 아놀드로 바꾼 이거 이 상태는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아놀드가 이게 필터나 이런 거 이쁘게 이렇게 미리 넣어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렌더되면 AO도 계산이 되는데. 저 노말맵 뽑을 때 마지막에 이 F10번 가서 스캔라인으로 다시 바꿔서 노말은 또 스캔라인으로 뽑아야 돼요. 스캔라인으로 해서 이 렌더로 해서 얘의 필터를 EACHEL 앤 네트 레이벌리 얘로. 그리고 슈퍼 샘플린도 얘 키고 MAX 2.5 스타일 해머슬리 얘로. 퀄리티 1. 이렇게. 이렇게 해서 뽑으면 노말맵이 예쁘게 뽑힙니다. 근데 어차피 테스트... 또 이거 뭐야. 다 확인해 봐줘요. 이런 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뽑으시면 MAX에서 뽑은 노맨을 또 그대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풀 케이지는 여기서 EXPORT. 누르시면 이렇게 케이지 모양으로 오브젝트가 하나 더 생겨요. 이렇게. 얘를 직접 에디터 폴리오에서 얘를 옮기고 그대로 임포트도 돼요. 다시. 네. 그리고 뭐 중간에 로프홀 다른 파츠를 추가했거나 뭐 그런 경우 있죠. 아니면 여기서 몇 개를 떼야 된다든지. 네. 그러면 얘에서 떼서 아까 이 케이지 프로젝션 올렸던 이 원본맵이 얘 있죠. 베이킹할 원본맵이. 얘에서도 뭐 오브젝트 지워야 되면 얘에서도 지우고 요 케이지 여기서도 지우고. 그러고 나면 임포트가 다시 돼요. 아 네. 응. 케이지로 임포트가. 임포트가.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오브젝트가 추가돼서 여기다 어테치를 했으면 케이지에도 어테치를 하고 여기도 어테치 둘 다 하나씩 복사해서 똑같은 매치를 둘 다 어테치 해주면 또 임포트가 돼요. 케이지 임포트가. 그러니까 직접 바로 편집해서 그렇게 활용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케이지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갖다가 이제 export. export selected. 이렇게 해서 obj로 뽑아요. 케이지 이렇게 좀 쓰고. obj. 또 max 기본 폴더에 지금 들어갔는데. 아무튼. 얘 케이지 하나 뽑고 요 프로젝션 올렸던 얘. 난 혹시 몰라서 얘도 킵해놔. 그냥 이 프로젝션 올린 값이 있고 그대로. 여러 개로. 아 여러 개로. 그냥 이러고 또 카피해 가지고. 네. 얘로 프로젝션 하나 날린 걸로 해서. 얘도 이렇게 해서 export 해. 얘가 aq. low pull. 이렇게 export 하고. 그 다음에 high pull. bottom. low. high. select child node에서 이렇게 high pull. 아까 뭐 옵티마이저 올라간 거 있으면 다 해제해 주시고. export select. 해제할 때 max가 무거워질까봐. 그때 키는 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 as box인 거야. 아 네. 혹시나 너무 무거운 액 이렇게 켜서 작업하고 있을 때. 자 섭서에서. new. 파일 뽑은 거. 아 여기서. jms 20. export. 여기에. bake. 얘가 오리지널이었지. 얘로. 오케이 해 주고. 아까 두피언트 사이즈 기본 1번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바꾸던지. 그거는. 프로젝트 컴플듈레이션. select. 아니 이거는 그거 바꾸는 거. 아. 아. 컨터시프트 B 누르면 베이크 이거 옵션 기본 단축키예요. 여기서 이제 사이즈 더 크게 뽑으시면 되고. 어. 2048 또는 4096. 알아서. 그리고 딜레이션 위즈스. 이게 패딩값. 그리고. A이랑 시크니스. 이거 두개 요즘에 빨라져서.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난 이게 옛날 사람이라. 이게 예전에 이거 두개 굉장히 무거웠거든. 저도 저거 끄고 하라고. 처음 배워서 왔고. 다들 옛날 사람들 다 끄고 하라고 배워. 하하하하하하. 선택해서 해주고. 아. 그리고 아이디 맵 때문에. 이거 하이퍼 뽑기 전에. 네. 맵스에서 얘를. 그. 재질 비율로 나눠서. 아이디 맵 써야 되니까. 아. 색 넣어놨나. 아직 안 넣어놨어요. 안 넣어. 첫번째 메테리얼. 그냥. 아무튼 나 적당히 나눠서 넣어볼게 한번. 네. 그냥. 아. 이러면 하이퍼 다시 뽑아야 되잖아. 하하. 하하. 에이. 뭐. 파란색. 그냥. 원래 색이랑은 상관없이. 구분되게. 원색으로 진하게 넣으면 돼요. 다른 색깔도. 구분되는. 그게 재질. 단색. 이러넣을 때. 뭐. 얘는 또. 오리지널에. 뭐. 이런. 초록색. 응. 이런 식으로 대략. 뭐. 나는 지금 대충 했지만. 열심히 나누시고. 네. 저도 열심히 나눠야죠. 네. 가입을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아이디 맵. 얘를 버텍스 컬러로 말고. 메테리얼 컬러로. 그러면 메테리얼로 집어넣었으니까. 만약. 그. 지브러쉬에서 폴리페인트나 뭐 그런 걸로 했으면. 버텍스 컬러로 해야 돼. 아니지. 그. 버텍스컬러요? 그. 지브러쉬에서 뭐 폴리페인팅을. 아. 그럴 때는 버텍스 컬러로 해야 돼. 근데 그건 아마 애플페이스로 뽑아야. 인식이 될 거야. 근데 나도 그 방식은 거의 안 쓰다 싶어 해가지고. 네. 그냥. 메테리얼. 메테리얼이 편하더라고. 헷갈리지도 않고. 안티알라이싱 이거 높여가지고. 8대8로. away지. 응. 이렇게 해서. 뽑으면 되고. 맞아. 뽑을 때 이거 로우폴의 메테리얼 이름. 이걸 지정을 해줘야 돼. 맥스 기본하면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길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아. 네. 기본 메테리얼 이름. 기본 메테리얼의 이름은. bottom. 뭐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 네. 어. 기왕한 거. 한번 맞춰볼까. 아. 기왕한 거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얘랑 얘 두 개잖아. 그럼 기본이 얘가 들어가 있는 거네. 그럼 얘 이름만 바꾸면 돼. bottom.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로우포가. 로우포가 케이지. 둘 다 새로 뽑아야 돼. 4번. 파일. 익스포트. 익스포트 셀렉티드. 테이크. 익스포트. 자. 볼륨 몇 개 쓸까. 금목 뽑히지. 또 케이지. 에도. 익스포트. 익스포트 셀렉티드. 케이지. 네. 요렇게.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로 가서. 그럼 이제 프로젝트 컨피귤레이션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다시. 다시 지정해줘. 이렇게. 그리고 가끔 이렇게 다시 불러올 때 안 불러와질 경우가 있거든. 네. 그러면 얘를 꺼주면 돼. 안 불러와질 때. 그럼 웬만하면 돼. 아. 네. 오케이. 이러면. 음. 바뀌었다. 이렇게. 아. 네. 아까 익스포트 다 되기 전에 불러왔나. 자. 그리고 필요 없는 이 장가지 남은 거는 이 사인 익스포트 여기 가서 S 이렇게 한번 지워줘요. 네. 바텀. 그리고 웬만하면 케이지에 들어가 있는 이 매테리얼 이름도 통일해주는 게 오류가 안 생겨.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웬만하면 케이지에도 똑같은 매테리얼 적용된 채로 익스포트를 다시 해줘요. 크게 상관없긴 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네. 그러고. 베이크에서 다시. 요거 늘리고 뭐. 다이즈 1K든 2K든 해주시고. 유즈 케이지 체크 키고. 파이퍼 경로 위에 여기 지정하고. 그 다음에 유즈 케이지 체크 키고. 요 밑에 요걸로 케이지 이렇게 지정해주고. 그리고 안티알라이싱 8대8로 제일 높게 켜주고. AO랑 시크닉스 끄고. 베이크. 버터. 자 이놈. 짝짝짝. 뽑히겄지. 잘 뽑히네. 물론 아까 방구가 좀 나 있었지만. 네. 방구가 나긴 했지만. 아이디맵이 안 뽑혔네. 다시 끼면서 매테리얼을 안 바꿨나보다. 네. 이렇게 매테리얼을 바꾸고. 아이디맵만 다시 뽑아줘요. 네. 높인다. 아이디맵. 짜잔. 요렇게. 높아요. 알겠지? 네. 이러고 나서 그렇게 각 파츠별로. 나는 계속 각 파츠 다 썩고. 새로 열어가지고. 그렇게 따로따로 줘요. bottom. up. high. 그래놓고. 예를 갖다가. export. 테스트 해가지고. 요거. 매시맵 있잖아. 여기. 프리셋에. 네. 매시맵. 요렇게 해서 뽑으면. 이 컴플레일레이션의 매시맵 보면. 매시맵 보면. texture.set. 이렇게. texture.set. 이름이 이렇게 알아서 붙게 돼 있거든. 앞에. 그럼 여기 지정한 이 bottom. 이 이름이 붙어서. 익스포트되어. 익스포트되어. 얘네들이. 이해돼? 네. 어. 그렇게 bottom. 매시맵 해가지고. 이렇게 견로 하나 지정해서. 다 뽑고. 또. 나머지 맵 뽑아 된 것도. 셋서트 저장해갖고. 다 뽑고. 마지막에. 요. 맵스에서. 합쳐져 있던. 오리지널 있지. 네. 얘. 그 지정했던. 이름 bottom. 이거 통일해가지고. 얘 bottom 넣고. 얘는. 어. top 넣고. 얘는. 테이프 넣고. 이러고. 통째로 다 잡아서. 얼굴은 페이스 해주고. 아. 그럼 마지막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아이디맨 많은 거 있잖아요. 지금. 그. 그. 상위 보면은 저 금태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응. 그 노란 부분은. 그쪽 부분에만 아이디맨 따로 지정할 수가 없구나. 아. 이제 하이플에. 하이플에다 따로 해야 되는 건가. 응? 하이플에 색깔을 넣으면 된다니까. 그쵸. 그니까 하이플에다. 그 노란색 애들만. 전부 다 아이디맨 나눠서. 응. 그 아이디맨 나눴다. 메테리얼 넣고. 응. 네네네. 하면 되는 거죠. 응. 네네. 거기에. 여기. 네. 걔네들. 얘네. 그래서 색깔 다르게 지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셀렉트하고. 응. 셀렉트하고. 반전. 네네. 안에 건 흰색이잖아. 네. 이 얘네만 금태 아닌. 네. 겉에 있는 애들만. 걷에 있는 애들만. 얘도 금태인가? 어. 계속 달라요. 얘도 뭐. 금태라고 꼭 노란색이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다른 색깔로 이렇게 나누면 돼. 그렇게 위로 나눠놓아서 보내고. 응. 아이디맨 뽑고. 그러면 이 안에 이거 그냥 이렇게 컬러픽 그거. 매직웬드툴 하면 여기 이렇게 안에. 선택될 거거든. 흰색으로. 그래갖고. 여기 색이랑 구분돼야 되니까. 네. 그건 2d에서 그렇게 해결해 주면 돼. 음. 네. 알겠습니다. 알겠지. 네. 그러고. 나중에. 새. 이거. 뉴 해가지고. 파일 셀렉트로. 베이크. 아니. 라스트. 예. 이렇게 하면. 메태들 이름만 통일돼 있고. 여기에다 뽑은 메시 메틀 여기다 전부 다 다시 뽑으면. 네. 알아서 연동돼서 들어와요. 네. 네. 알겠지.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가볼게요. dynam스트로 그러면.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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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 Звон subconscious 있어요. 네 stuff. 쪽조 drive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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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